Q. 도착 농민들이 거만해졌어? 그냥 행정까지 언더어택 뭐 우리 타령한 병력 있나요? 없죠? 이거 전투에서 이겨도 점수 많이 올라갑니다. 자 불만이상 무역회사. 포인트 왜 이렇게 깎는 이벤트가? 카자는 뺏겼어 도로? 자 한번 명나라 볼까요? 네 사기가 별로 없어요 위신 때문에. 마이너스 6.6% 깎여있어서 우리가 규율은 120이고 충분히 이기는데 명나라는 나름대로 센게 있어서 조심해야됩니다. 여기 마침 또 수비의 보너스가 없네. 자 4% 잡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를 공성하고요. 반란도 막을게요. 반란 얘가 막아주고 있네요. 땡큐 땡큐. 명나라가 반란도 막아주고 있습니다. 신동은 신동만 남았습니다. 이것만 재공성하고 올라오면 될 것 같아요. 돈이 지금.. 네 코어 바뀌었고 자 그러면 여기 공성 들어갔고 공성 들어가고 이거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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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. 1기 유도들의 고립주거제. 신앙심을.. 아 투 카드 얻기는.. 잃기는 좀 그런데. 네 얻어. 잃어버립시다. 투 카드 잃어버립시다. 100 100. 자 코어 바뀌었고 자 러시아가.. 이 때쯤 러시아 좀 박아주면 좋은데 코어를.. 98.. 66.. 카자는 부터 여기 다시 찾을게요. 병력이 얼마 안 남았을거에요. 한.. 몇 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건 다시 천천히.. 내주고.. 수도가 난징이에요? 어.. 여기? 아니야 여기 상관없어. 난징 꼭 안 먹어도 점수 올라갑니다. 난징 먹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거 제국주의 명분이면 난징은 꼭 먹어야 되는데 제국주의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. 병력 살짝쿵 이동 사회 안정.. 오 안정도 1 땡큐! 황금기구만 두 개 동시에 공성하고 조금 병력이 흩어졌긴 했는데 각기 역파 안 당할 것 같은데 잘 막는다면 32.. 요걸로 여기 4명이서 맞고 10을 짜해서 여기 3시 맞고 이렇게 하면 4시 4시 맞고 4시 4시 맞고 하면 보고 있다가 네.. 하면 될 것 같아. 자.. 파디샤여 자급자족 가능한 식민지 하나 완성했다는 거고요. 음.. 우리 임무가 알타그라시아인데 누가 또 선점한 거 아닌가? 알타그라시아 알타그라시아 보낼게요. 얼마 걸려.. 어 219 근데 이게 더.. 조금 걸리는 거 아세요? 여기 볼리는데 막 700일 걸리던데 200일 밖에 안 걸리네 가는데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아프리카 하나 더 피고 여기여기 먹고 자.. 자 41, 33 픽양 픽양 픽양으로.. 어? 또 온다. 좀 많은데 3개가 합쳐 좀 병력이 된다니까 명나라가 또 조선이랑 핫슨이랑 병력이 합쳐서 거의 심만 넘어가네 올라오나? 닌상으로 월 22일 락 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 오죠? 안 올 줄 알았어 내가 이거 뭉쳐야 올 거야 자 카잔 뺏었고 55점 점수 안 되나요? 아 좀 모자르네 빨리 협상이 좀 좋은데 여기 빨리 공성을 내가 해놓을게요 해놓고 병력을 더 뽑을 수가 없어요 돈이 별로 없네 협상은 조선 없애버리자고 협상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 조선을 아예 없애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저펜이랑 붙여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조선 없애고 61점 그리고 해악가 하나 먹고 위부터 아니면 조선이 독립하면 독립하지 않을까? 독립할 수도 있어 조선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명랄력이 약해지면 조선이 독립하지 않을까요? 32, 33 이렇게 코 박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먹으면 여기 좀 끊어주고 80에 93 83에 96 이 정도? 이 정도? 지금 몇 점 남았니? 명나라가 766 아 1700년 안에 먹을 수 있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번, 8번 정도 8번 정도 때려야 된다고? 네 본토부터 먹을게요 들어오나요? 얘들 보급한 게 있는데 용병인가 다? 48이 용병인데 다는 용병이 아니고 한 분이 아니고 한 군단 정도만 용병인데 락 걸릴 때까지 오케이 바로 보충이 되니까 얘가 좀 늦게 오는 게 좀 그렇네 20, 40, 40, 40, 40 이게 한 120, 130대거든 28, 23, 35, 90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이거 살짝 포위만 해놓고 보충하고 포위가 16개나 들어가? 이것도 포위하고 유로파 결제하셨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이제는 유로파의 세계로 페인이 되시겠네요 페인 축하 축하 어우 이거 병이 쎈데 오우야야야 오우씨 오우야야야 야 이거 뭐 이게 뭐야 이게 오우야 오우야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삼 3300 기원비가 별로 안 좋다 어 esper 오우야 충격 5짜리 장군이야 and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다행입니다 16점 ef 어 안정도 하락인가요 어 에 어 아 잘 됐어 네 괜찮아 이거 전쟁 어차피 매년 끌리니까 아 근데 섭정이면 저거 방어눈 못 때리는 거 아니야 거시기 한대요 좀 다툭 먹었구요 러시아 쪽의 공성은 끝났고 병력 잡으러 가자 섭정이라 섭정 어디 몇 번째지? 두 번째인가? 너무 섭정이 많은데? 병력만 뺄게요 섭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재수가 없나? 반란군 반란군 막으러 가야겠네 조선백력인데 이거 몇 킬짜리인가? 19개? 포병만 19개야? 아 19나만 거군요 네 깜짝이야 릴로 대기 다시 합쳐주고 이거 같이 합쳐주고 18 전쟁만 안 지면 돼 안 지면 됩니다 후계자가 섭정 상황인데 사냥을 갈까요? 안 가겠죠 설마 요거나 빨리 먹자 아이씨 자꾸 뺏겨 짱나게 성이 되게 성이 별로 없나봐 수비수가 한강떼껴 저 식민지나 여리하나 저 식민지 여리 핀 김에 그냥 거기다 피겠습니다 그리고 함대만들기 음.. 개종은 광신도가 아직 있어서 2%라 해도 될까? 아 아직 하고 있군요 캔슬 저거 다 하고 잡았고 48% 아이씨 협상을 안 해주냐 이따 합시다 폴란드가 폴란드가 두개가 아니라 저기 리투아니아 속고기 속고기 였을 때 옆에 옆에 핀거에요 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안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와리가리 한번 해야겠다 여기 안개로 들어가서 안 보여 신나면 다시 보혜미야 또 일로 올 것 같죠 느낌이 란조 일로 들어오나요? 이거는 와디가디를 해서라도 좀 빼야될 것 같은데 수비가 21 열리덜 뺐다고 락이 안 걸리더라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락 걸렸네 아! 일로 들어왔어 위에도 들어왔어 아이야 성등격서야? 이거 버릴까? 음 궁성에 아깝잖아 차단이 이거 전등이 져고 궁성이 나왔네 아 이거 포위하고 장군 바꿔주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있을까요? 여긴 먹었네요. 밑에 먹었네요. 들어가면 안되지. 들어갔다. 같이 들어갔다 나와라. 어우. 졌다. 아이씨. 같이 들어가. 16점. 이거 잡고. 이거 잡고. 아 이거 제공성. 이거 누가 공성 좀 했으면 좋겠어. 자 잡고. 제공성. 이건 이겼니? 16% 이건 이겼어요. 이거 러시아. 휴. 힘들다. 98점. 0은 16점. 바하마니 클림 하나 만들고. 반려마자 맞구요. 어. 이거 공성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. 여기만 딱 먹으면. 여까지 먹을 수 있는데. 네. 기다렸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. 바하마니 리콜. 바하마니 리콜. 그럼 이제 속고개들 관객에선 해야겠는데. 세르비아. 문사 좀 이따 찍을게요. 19. 여기 스피리 없어요. 됐어요. 병력이 많이 밀었잖아. 한 8만 정도 남았는데 살짝 빼서 그냥 공성을 유도하자. 이쪽으로 가는게 좋고 와리가레에서 유인을 좀 하자. 다툼으로 빼놓을게. 한 칸 더 가자. 21% 공성 금방 하니까 러시아 쪽은 얼마큼 했니? 21% 돌격하면 안될까요? 7% 되긴 되는구나. 샌드위치 같지 않아요? 리투아니아랑 폴란드랑? 햄이 양쪽에서 리투아니아를 쌓아먹고 있는. 40세 아킹이 또 옵니다. 자 하나만 올리고요. 락 걸리면. 아 본전 끝났다. 어 됐어. 죽었어. 죽었어요. 한 칸만 더 들어가자. 전쟁이 지친 사람들 나도 지쳤다. 그냥 육전일게요. 점피는 잘 안쌓이던데. 자 러시아 쪽 67% 점수 좀 대라. 아 안돼. 모잘라. 제공성. 여기 이거 36% 뺏겼구요. 두두두두두두. 우리 인력은 4만 7천 남았습니다. 나머지 다 용병입니다. 네. 지금 판도는 괜찮아요. 여기서 이제 공성만 딱 하면 되고 수비 몇 명? 21명. 네. 두개 공성 같이 들어가구요. 이거 나패 살짝 먹고. 35K가 위에 있습니다. 자 러시아 쪽 하나 더 먹었고. 68% 점수가 좀 모자라. 여기 먹고. 그리고 이쪽 볼까요? 네. 재정착. 이번 색은. 광주에서 좀 해놓을까? 프랑스. 포르투갈. 프랑스 한 번 더. 하트 거든요. 하트 거든요. 41. 요거 한 번 유인한 상보다 밀고. 나머지 공성 들어가자. 요거만 한 번 더 밀면 될 것 같아. 경력이 얼마 안 남았어. 한 8천. 여기 41째가 두 개 있다는 건데. 자 여기 먹었고. 69% 뭐가 어디가 뭐 크게 있나보지? 아 여기 요새가 있네. 아 그렇구나. 요새 먹으러 가야겠다. 요새가 있었네. 요새가 있었네. 요새가 점령하면 거의 점수되거든요. 자 바흐마니는 거의 끝나가는데. 이거 빨리 전쟁 끝나고 바흐마니 때려야 됩니다. 행정도 거의 21테크. 2집 3테크 돼야지 하나 더 열리고요. 자 42. K-2. 오르도물로 이동 중. 뱅구를 이동중. 뱅구를 이동중. 먼저 들어간다면. 6월 4일. 안되겠네. 프란스리콜. 바알머니 클레마 다 만들게요 자 멈췄는데 먼저 때리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정서만 따면 되는거기 때문에 어? 그냥 들어왔어? 나야 땡큐지 수비가 21이죠 23짜리 왔다가 어우야 이게 진짜 졌어? 안식이 이기나? 귤 빨로 이겨라 귤 빨빨빨빨빨빨빨 귤 빨빨 오케이 자 하나 타령 하나 타령했어요 16짜리도 여기 타령되어 있는 애 있네 이걸로 공성 들어가야겠다 68 12 또 타령병 또 찾아야돼 24 아 우리 행정 999 행정 999 행정을 하나 찍어주고 아 지금 섭쇼니 못 때리는데 나이가 될거에요 어차피 바알머니 좀 이따 때려야겠다 명나라라 명나라라 아 근데 명나라라가 두니포자콤스 못쓰는거 아니야? 섭쇼일 땐 21% 잡아먹고 우르더스 제공성 저게 먹고 내리고 나머지는 튕겨내고 사기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? 자 이것도 올라오겠습니다 포스커브 머가스 99점 아 어쩐지 요새 하나 때문에 점수가 안됐구나 장벽을 만들었어요 폴란드 앞에 폴란드 못 지나간다 너는 못 지나간다 방표병들아 니들은 못 지나간다 호비형은 별로 안비싸네 카잔 쪽에 하나만 호 인접 안되어 있어가지고 66점인가요? 점피 하나만 줄이구요 아깝지만 계정도 이따 해주고 이제는 천천히 명만 어차피 섭쇼일 땐 못 때리기 때문에 명만 천천히 먹죠 계정목은 이렇습니다 스칸지네베에도 성전이 얻었네요 다 합치면 7만정도 있어요 시안 끝 시안 끝 어허허 다밍을 먹으러 갈까? 저거 하나만 끌어들이고 잡고 다밍으로 움직이기가 좀 애매하네 어? 위로 올라가네 다밍으로 쳐놓고 또 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 대박 그냥 돈 오 돈 없네 다임 다밍으로 오는데 2월 2일 2월 9일 안되겠습니다 한번 가겠어요 한칸씩 가야지 뭐 조심해서 가야돼 신중하게 갑시다 다툼 점수 62점인데 이 정도 갖고는 안되겠죠 점수가 한 70점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외교가 좀 너무 안 쌓인다 12,54? 아 외교에도 필요한데 인력 한 3만 남았고 러시아 쪽에 있는 요새를 다 뿌시고 뿌시고 병력들도 빼서 지원하러 명나라로 명나라로 보고싱 명나라랑 전주가 제일 안걸리는 것 같아 너무 지겨워 명나라가 웬만한 나라면 두 번 때리면 빈사거든요 근데 명은 지금 몇 번을 때리는지 모르겠어 안 깨져가지고 너무 오래 버티는데 모로코 관계 개선 보는 분들도 이제 지겹겠지만 저도 지루합니다 음 육전이 우리가 정통성이 69밖에 안되네요 아 섭정이라 그런가 섭정이라 그런가 러시아가 3개야? 3시야 3시야 됐죠 음 아 천명도 진짜 더럽게 안 잃어 미신이 이렇게 없는데 자 코어가 바뀌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어차피 우린 시간 많으니까 다행인거는 바흐마니가 좀 멀리 있어서 코올이 안 만든다는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코올이 안 걸린다는게 어? 잠깐 여기 공상할게요 넋넋고 있었네 여기 병력이 위로 올라갔거든요 여기 혀를 막아준다면 여기 혀를 막아준다면 아마 저의 병력을 치지 않고서는 지나가지 못하디 자 다퉁으로도 나도 가고 있는데 제가 먼저 왔네요 이거 그냥 떼려 버려? 아니야 아니야 괜히 무모하게 그럴 필요 없다 장벽을 쌓아 못 지나간다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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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걸렸죠 이거 조심해야된다 얘한테 잡힐수도 있어요 장군 바꿔주고 아 여기 공성이 안된다 옆에 깔으면 바꿔줘야지 장군 하나 고용할게요 군사 20을 찍혔나요 애들? 아직 안찍혔지? 군사 최대한 늦게 찍겠습니다 농병이 나... 명예 그냥 명예 명예 까죠 명예 필요없어 쌓이니까 싸우면 자 하나 각격파했고 전멸 못시켰습니다 교홈비 괜찮아요 포병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퉁... 아니 점수 되겠는데? 13이면? 잠깐만 코어가 12 요거를 한번 밀어버릴게 같이 밀고 돌아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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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 같이 갔어 때리고 요것도 같이 갔어 오고 명수 쪽에 논다고요? 어 이 자식들 왜 놀아 행복한... 행복 아닌 것처럼 싸워야돼 이 자식들이 부대 정비하라니까 놀고 있네 휴식에도 군기가 있는데 말이야 또 왔어 공성 공성 점수 될건데? 이정도면? 아직 안되는군요 하... 명나라 명명명명명명 몇 살인가요? 여덟살 나이차가 확실히 좀 있을때는 첩정일 확률이 높아요 나이차가 별로 없을때는 있을때가 아니라 35 아리가리 왔다갔다 잡고 이겼죠? 끝났죠? 어떻게봐도 이건 뭐 끝난거 같기때문에 61 요거만 더 밀면 방어로 포판계가 있냐 어 올라오나요? 셔트 장군 장군 바꿔주고 장군이 근데 우리 참 예니채드 이벤트도 안떴어요 장군이 왜 육전이 왜 이렇게 낫지? 계속 싸우는거 같은데 조성당은 나중에 먹을게요 조성당은 나중에 먹을게요 꽉 바꿨고요 그럼 이제는 카잔만 딱 하면 12 전투이기면 점수가 들어오고 0.1짜리가 몇개 있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점수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한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78점 됐죠 과학자는 96이네 좀 애매하게 이거 그냥 좀 잊자 어차피 섭정이잖아 노느니 그냥 점수나 따자 아 시기가 넘어가면 아예 안떠요 안 뜨는게 나아 그러면 예전에 있었으면 초반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을텐데 초반이 좀 어려웠거든 지금도 좀 어렵긴 하지만 초반이 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세레비아 블로우 세레비아 블로우 관계개선 저 얼마나 많니 한 5천 5만 이거 최대한 없애주자 없애주고 나중에 때리자 무역효율 아이씨 무역효율 아까운데 돈 안벌리는데 자 1년 18,000 50억 또 오나요 어우 끈질기게 지금 몇번 싸우는거야 아이씨 카이펑 이건 버려 올라오죠 이거 몇번 싸우는거야 아이씨 포포이 몇번 싸우는건고 잠깐만 네 2성 짜지니까 다밍 먹었습니다 나 이렇게 명나라가 쪼개지 않고 패서 쪼갠건 또 처음인것 같애 솔직히 방날로 보통 쪼개지거든요.